네, 디펜스도 지금 지역광어 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이드에서 슛, 들어갔어요! 두 점짜리입니다, 이종현! 자, 김영환 올라갈 때 뒤에서 이종현의 블럭! 아, 높아요. 자, 앞서서 이종현 선수의 블럭인데요. 가볍게 올라가는데요. 자, 맨투명에서 바꿨죠? 이종성. 자, 키트 올리다가 오른쪽 내줬고요, 올라갑니다! 이종현! 높아요. 네. 감준 앞에 두고. 윌리엄스에게. 윌리엄스와 테리, 윌리엄스 원핸드 훅슛 놓다. 아, 길어요. 불산전 데모비스의 공격, 이종현 오버패스 열렸어요! 성공! 테리 선수가 자꾸 밖으로 나오면 이종현 선수가 힘들어지거든요. 아유, 이겨버리나요? 이종현 대단합니다. 저렇게 길어요. 근데 이종현 선수가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하기가 좀 힘든 거죠. 트랩을 탈출해서 결국 이종현에게 연결해줬고요, 마무리가 됩니다. 레이션 테리, 김영환과 매치업, 도움스레 블럭! 성공! 그러나! 야, 여기서 이걸 잡아서 성공시키네요. 이종현! 자, 이종현 선수. 함지훈, 박성웅 앞에 두고 다시 더블팀, 김영환, 이종현 비어있어요! 다시 성공입니다. 가볍게 올라가네요. 예, 함지훈에게 다시 이종현 골밀! 아, 이종현 선수 마지막에 해주네요. 더블 더블을 뭐 라텔리 부상들처럼 계속 이렇게 해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 그러면은 시간을 계속 떼야 되겠죠. 그럼 체력하고 또 부상 입지 말아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쉴 때 몸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